아유, 둘이 워낙 잘 맞으니까. 아유, 둘이 워낙 잘 맞으니까. 아유, 둘이 워낙 잘 맞으니까. 아이씨, 조정우 선수 같아. 이리로 가는 건가? 아니, 직진하고 있어. 야,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해야 되나? 뒤로 가자, 뒤로. 뒤로? 자, 뒤로. 그렇지, 됐어, 됐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 사람들 봐라. 오지마, 오지마. 나랑 세연이가 걱정이다. 언니, 언니 가지마. 세용아, 나도.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 갈까요? 언니, 버리고 가지마. 한번 가볼게, 세용아. 아빠 다리. 오른쪽쪽으로 출발할게요. 오른쪽. 길게 쭉 당겨요. 길게 쭉. 그렇죠. 오케이, 왼쪽도 접고. 왼쪽도 손 박히고. 그렇죠. 보자, 애들 보자. 바로 있어. 그렇죠, 오케이. 윤주 언니.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모르겠어. 오, 윤주. 스겠는데. 앞으로 쭉. 반원 돌려볼게요. 돌려봐. 돌려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괜찮아요, 여기? 오케이. 오. 쌤. 잠깐만 이거 잡고 계셔주세요. 이거 이렇게 접고요. 손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섯. 저번에 도착. 여긴 감지심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